스파 3층에 또 이렇게 쉬는 곳이 또 있습니다. 쉬는 곳이 있어요. 저만 나왔으면 좋기를 바라고 이런 데서는 카메라 함부로 쓰면 또 안 된대요. 그렇지만 또 찍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. 요런 것도 찍을 수 있어요. 어쩔 때는 프라이벗한 곳에서 이걸 찍고 영상 찍고 이렇게 퍼블리크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장소들이 많죠. 그런데 어쩔 때는 또 공공연하게 전부 지금 핸드폰 들고 다들 쉬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와서 자기 일들 하고 뭔가를 휴식을 하는 이 공간이 참 좋다고 느껴지네요. 그래서 전부 젊은이들이 컴퓨터 들고 노트, 책 들고 와서 여기 아주 테라스가 저한테는 제일 좋은 공간이어서 또 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같이 쉐어하고 싶어서 하는데 사람들을 찍을 수는 없고 이렇게 위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저는 또 켰습니다. 그러니까 이 옥상을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.